오늘의 필리핀 핫뉴스입니다. 메트로 마닐라 임금 인상에 대해 도미노 효과가 본격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급여 인상안을 통과시키려는 행정부 상원의원들의 노력과 메트로 마닐라 노동자들의 일일 급여를 40회소 인상하라는 지역임금위원회의 명령은 지방의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리사 혼티베로스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혼티베로스는 언론 브리핑에서 후안 미구엘 주비리 상원의장이 민간부문 직원의 급여를 전국적으로 150회소 인상하도록 명령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것도 노동부문의 좋은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부 경제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메트로 마닐라의 지역임금위원회는 임금 조정을 명령할 수 있었고 이는 다른 지역임금위원회가 따라야 할 추세를 시작할 수 있는 풍향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수도권의 기본급은 전통적으로 다른 지역의 최저임금에 대한 벤치마크로 사용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혼티베로스는 그래서 이것은 도미노 효과 또는 다른 지역임금위원회에 대한 일종의 선순환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 개의 민간부문그룹은 또 다른 임금 인상을 추진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고용주연합의 세르히오 오르티즈 루이스 주니어 회장은 필리핀의 약 5천만 명의 근로자 중 800만 명 또는 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더 많은 임금 인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임금 인상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 최근 펄스아시아 조사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대부분의 국가 노동력이 또 다른 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정보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베네딕타 두발라다드 필리핀 경영협회 회장은 또 다른 임금 인상의 영향을 먼저 연구한 후 입법을 통해 또 다른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추가 비용을 흡수하기 위해 노동 수요와 기업의 재정 능력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로 인해 정리 해고와 최악의 경우 폐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더 큰 문제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입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